어? 뭐야? 오늘 뭐야? 어, 뭐해 지금? 언제 났어? 오늘 왔지? 이거 때문에 늦었지? 진짜? 그래. 뭐지? 미안해, 내가 이거 때문에 늦은 거야. 어, 진짜? 어. 어? 그렇지 않았어? 아, 그렇지 않았어? 아니, 뭔가. 어. 회사 안에서 갔는데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 어디야? 그런데. 웬일이야, 오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떻게 해? 어? 아, 이거 이거 왜? 자,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여기, 여기 있어요. 헉? 창문 열면 안 돼? 어. 왜 이렇게 짤이 나왔어? 마이터 안 내보지 않았다? 이것도 닭프라지. 어, 그래? 이틀 전에 왔었어. 오늘 작업해서 지금 들고 온 거고. 어, 그래? 어, 작업 오늘 해서 오늘 반. 오늘 아침 일찍 하고, 어떻게 왔냐?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오.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차 도착한 데 가서, 그래서 내가 오늘 전첩 타고 갔어. 진짜? 어. 오. 오, 이거 타고 온 거야? 오. 허. 축하해. 웬일이야, 오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해? 야. 어, 잠깐만. 가볼까? 요거를, 이거는 이 밑에 있거든? 밑에. 야. 에! Y- 이렇게 하고 그..여기 여기 보면 이거 어..러면 이렇게 뒤로 또 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으으으으.. 됐어? 해서? 세트해서 1번 저장됐고 내가 2번이야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한 번? 어 여기 보면 저기 있지 저기 그 밑으로 브레이크로 이제 드라이브거든? 조심해 자속 나간다잉 참 밀미한데? 시작 짜잔 파이팅 자완전거 한 번씩 사장님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자완전거 한 번씩 한 번씩 뭐라고? 한 번씩 자연스럽게 하세요 티크를 해볼까? 뚜두구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엇박싱? 세금이또 아.. 색깔이 inequ지 않은거지 오.. 프랭글 아주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드시고 실례? 보라? 그래 이거는 다음에 맞지? 아닐 때만 예쁘네 이뻐 그래 놔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타고 그래 잘 어울린다 좋다 핑돌이다 핑돌이 예쁘네 차가 맞지 이거 불쩍 켜봐봐 조심히 타고 오우 멋져 멋져 가고 가는거 찍어줄게 지금 녹화하고 있디 조심히 갔다오고 왜 저래? 그래 오케이 조심히 갔다와 연락할게 알았어 운전 조심 조심 뭐라고? 어 저쪽으로 가겠대 잘했다와 조심 어어 도망가오 오우 또 고맙게 오우 오우 요